안녕하세요. 정쌤의 기타 레슨 정쌤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하이코드 메이저 키 주요 3화음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G키를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G키, G는 세 번째 칸에 F 모양이죠. G 코드, G 이게 1도예요. G, 자, 그 다음 여기서 그 상태에서 바로 A 모양, 그죠? 여기 A 모양을 잡으시면 여기 C, C 코드, 이게 4도 그 다음 여기서 그대로 두 칸 뒤로 다섯 번째 칸으로 가면 D, 이게 5도예요, 5도 다시 한번, 세 번째 칸에 F 모양, G 이게 1도 그 다음 여기서 A 모양 잡으시면 4도 그 다음 여기서 두 칸 옆으로 가면 이게 D 코드 5도 1도 G 4도 C 5도 D 다시 한번 1도 G 자 발의 코드 잡기 힘드시면 약식으로 두 줄 잡으시고 이렇게 F 모양으로 이게 세 번째 G 그 다음 여기서 C는 검지 하나만 잡고 여기서 A 모양 4줄만 치는 거죠 C 그 다음 여기서 그대로 두 칸 가면 D 5도 그 다음 G 1도 그쵸? 이 코드폼이 그대로 다른 키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두 칸 오면 자 여기가 지금 A 키죠 A 코드죠 A 1도 그 다음 이 자리에서 그대로 이 모양 A 모양으로 잡으면 D 그 다음 그대로 두 칸 가면 E 그쵸? 그 다음 다시 A 그쵸? A 1도 4도 D 5도 E 다시 1도 A 그쵸? 자 그래서 A 1도 D 4도 D 4도 D 5도 하이코드 메이저키 주요 3암 코드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어느 키에 가든 코드 진의 모양이 똑같습니다. 영상 보시면서 하이코드 메이저키 1도 4도 5도 위치에 한번 시켜보시고요. 연습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이 보기 좋으시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죠. 감사합니다.